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코스네레이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시다니 빵알을 안 외쳐도 되잖아 오늘은 테트리오라는 게임을 할 거구요 일단은 첫번째는 무조건 리그부터 시작하는게 국룰이죠 들어갑니다 오오오 출첵 rally 하는 날 설마 정말 튀겠어 안 튀셔요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지각은 무슨 오늘 왜 공지 안 올리셨죠 죄송해요 안 올리는 날도 있어야지 방송 안 켰으면 득방할 때 사용한다 방송 안 켰으면 저격하려고 아하 저격거리가 사라졌네 고시나리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시죠 이제부터 이제부터 고시나리의 화려한 플레이를 보고 지리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 좋아 나이스 스트라이크 시도는 좋았지만 상대가 고시라는 점을 감가했구만 상대가 고시라셔야 너는 상대를 잘 만났어 너는 상대를 잘 만났다고 잘가라 상대가 고시라셔야 이건 뭐 게임이 안되는구만 잘가라 오 나이스 스트라이크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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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청자분하고 하려면은 어 니가 빨리 가야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가란 말이야 선 앞으로 열두 개 화이팅 뭔소리에요 고시나리가 어 이기는거에 대해서 화이팅을 하셔야지 지금 천 천이 지금 열두 개 안나왔다고 거기서 화이팅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가라 김도르르 니 고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말로찍 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천은 넘은게 없어요 저는 천은 넘는게 없는데 심심할때마다 천을 누르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남은거에요 고시나이는 결코 천이 넘은적이 없습니다 또 천이야 봐봐 봐봐 이러면 천이야 이러면 천이더라구 사실 얘기할 싶은데 사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손을 넘었다니 괜히 했다 잘가라 잘가라 꼬이지 승대가 고시나리니까 괜찮아 저도 어쩔 수 없어 너는 지금 된 곳을 만난거야 상대방 화이팅이라뇨 고시나리 방송 오셨으면 고시나리 응원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손을 넘으셨구만 여러분들이 손을 넘으셨구만 잘가라 잘가 아 젠장 어렵지가 않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뭔 소리에요 좋은 힘이죠 네 좋은 힘일거라 생각합니다 야 이거 왠지 힘든데 왜이렇게 안가는거야 어 얼른 시청자분하고 해야된다고 괜찮아 저도 왜냐면은 너의 상대가 고시나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난거야 고시나리 이 정도로 비빌기 있다는거 자체가 대단한거야 진짜 잘못했다 또 한판 져줘야되나 또 한판 져줘야되나 어 뭐야 아 뭐야 종구하러 갈게 어디가요 한판은 져주는겁니다 예의상 한판 져주는거에요 영업시 영업이에요 영업 이게 바로 영업테트리스입니다 스타레일하러 스타레일 스타레일 굉장히 밉긴한데 오오 오오 가라 가 잘가 한방에 보내줄게 고통없이 가 갔죠 이게 바로 고스는 아닙니다 네 보셨다시피 실력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아 9400 야 멋지죠 뭘 못봐요 골씨나리 방향 보시는 분이에요 자 들어오시죠 이제 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이길 생각을 하니 골씨나리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이길 생각을 하니 못봤네요 뭔소리에요 쥬더블리아님 어서오시구요 나 빼고 다 매니저야 소외감들아야 매니저를 더 줄 수가 없어 이제 매니저가 꽉 찼다 그래가지고 살려줘요 어 떠와쓰요이님 어 엘링크님 엘링크님 야 쥬더블리아님 쥬더블리아님 퍼블 싫어요 아싸 화요이님 퍼블시켜드리겠습니다 모바일로는 못해요 할 수는 없어요 아 고스나니가 또 이게 실력을 보여줘야되나 원래 제 실력을 함부로 보여주는게 아닌데 손을 넘지 말라니 뭔소리에요 손은 넘어야죠 손을 넘지 말라니 무슨 뜻이에요 AS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니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와보시니까 유튜브도 구독 한번씩 눌러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4분 계시구요 자 링크 남겨드렸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어 왜 안들어오시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퍼블 싫어 화요인님 잘가시오 제가 1등왕이 생겼구만요 1111님 이제 고스나니 비번 없는데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셨나요? 그냥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한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비분들 뉴비분들 때리는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원래 맞으면서 배우는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맞으십시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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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주 좋아요 이야 그런 모습 좋습니다 아주 그런 모습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아 아주 좋았어요 칭찬합니다 고시나리가 칭찬을 한다는거는 대단한거에요 대단한 일 하신거에요 여러분 아 뭐야 아니 이럴수가 고시나리가 이런 실책을 하다니 하지만 뭐 이런 실책이야 금방금방 해결되는 고시나리니까 음 나쁘지 않네요 실력들 다들 뭐 괜찮네 뭐 연습 많이 하셨네 어우 렉 렉 렉이에요? 어우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야 다들 잘하셔 상대하기가 좀 힘들어졌을 겁니다 누가 남았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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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바꿨지? 바꾸면 안되는데 아 뭐야 아 뭐야 아 실수로 인해서 저버렸다 아 실수로 인해서 저버렸습니다 큐더블리아님이셨구나 뭐야 엄진이 진작에 다 가졌어? 엄진이 실력이 줄었구만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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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안되는구만 선인안이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은 테트리온님이 들어오실건가요? 테트리온님 들어오실건가요? 링크 남겨놨는데 안계시면 바로 시작을 하죠 뭐 아 많이 어렵네요 맞아요 잘팅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초피트로 초피트로 싸워야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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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여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잘하셔 아 가려워 가려워 죽는 줄 알았네 가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기댄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어머나 야 이번판은 내가 먼저 말렸는데 어..잠깐잠깐 우와 망하는 줄 알았네 와아 와아 와우 잘하셔 와아 지옥이다 우와 우와 우와잠깐 짝대기 한번만 남아주면 안되겠니?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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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 졌다 가라 아 아쉽다 테트리처님 고아안녕하세요 지나가더리니님 고아안녕하세요 지각했다라뇨 그럴리없어요 자 얼른 들어오시지요 1111님이 제 도발을 너무 세게 받으신거같애 관심 어쩐지 왜이렇게 진심모드로 하시나 했네 네 이야 갑자기 많이 들어오시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없어요 네 고수분 들어오셔도 예 괜찮아요 네 퍼블당하면 되지 뭐 우와 아카 아 아카이 모노님 오셨다 SDPC가 뭔지를 몰라요 일단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했지만 바로 극복해주는 센스는 있어야 이게 바로 고스날이 아니겠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근데 힘들다 힘드네요 확실히 오 indiz 오오 DJ님 저로 인해서 돌아가실줄이야 돌아가실줄이야 enn 야 공격이 엄청 무는거 봐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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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가 될 것 같은데요 왜 온셜이시는거에요 지금 퍼블은 아니다 괜찮아요 엑시브 두분 이면 어때요 한분이면 어떻고 두분이면 어떻고 골씨냐리가 잘하면 되는거지 못하잖아요 뭔소리에요 저의 성장에 비해서 고수분들이 너무 잘하시는거지 아 뭔소리에요 좋은 이쁜 말 이쁜 말 오오오 많이 들어보셨어 그렇지 이거지 언젠간 99명이 될 때까지 언젠가는 참여자가 99명이 될 때까지 골씨냐리 힘내보겠습니다 골씨냐리만 먼저 안당하면 돼 일단은 골씨냐리만 먼저 당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거 같은데 골씨냐리부터 태버리는건 뭐지 야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야어 멋있어요 야어 이걸 극복하게 될 줄이야 골씨냐리였어도 극복이 됐겠지만 일찍 일찍 올라가는 바람에 안됐던걸로 언제 해주죠 위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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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봤는데 게임 이름이죠 뭐야 이분 글쎄요 모바일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플레이가 뭔지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밖에 안고인다고 해가지고 골씨냐리가 잘하니까 잘하시는 분밖에 안고인거에요 뭔소리에 아아 골씨냐리야 이 세상의 히토빗이다 히토빗도 히토빗도 시이참 저 수박이요 오오오 안녕하세요 뭐야 실수하셨네 이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왔다니 얼른 들어와요 자리 많아요 야 파이오크님 잘하신다 전보다 실력이 많이 누르셨는데 링크 내놔요 링크 내놔요 링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 무서워요 무서운 방 아니에요 뭐야 돌아가셨잖아 오늘 시작한 저에게는 우아밖에 안나오네요 그래요? 아 이런 뉴비분이 계시잖아 한쇼 가차 해주셨죠 가차 무효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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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와우 봐봐 한쪽 무료 가차 하냐고 모르잖아 신캐 나왔다구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 이걸 이렇게 산다고? 끊았네 하신시 아 아 치아우루 상 꿈방와 와 많이 오셨다 수바지 트위치 님도 어서 오시고요 용신님 어서 오시고요 다들 어서 오세요 웅장하다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하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하신시 뉴비는 퍽을 당한다 과연 와우 무능함을 알려주는 바 뭔소리에요 골씨나리가 유능한데 무슨 무능합니까 무능함을 알려줘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골씨나리가 유능한데 말이지 이러면 보통 선을 날리더라구 야우 좋아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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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위험했죠 방금 전에 위험 아우 잠깐 아니 내가 왜 바꿨지 바본가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오 잠깐 왜 이렇게 당하는거 안돼 아 배달중이에요 알림 안하셔 아 진짜요 구하이 와루이까라 내르네 아 와까리마시타 기오츠키테고다사이네 아 오케오케 다음판에는 초보분들끼리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 오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하는데 두시간째 오오 상당히 고성능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시네요 와 제트리오만 하다가 익히지 않다 사라테트리오가 언젠가 곧輕이 꽁 때린다 뭔소리에요 이상 또한 상태라 나쁘게 자러갑니다 어딜 자러가요 안돼요 자러가지마요 흐흫흐흫흫흫 뭔가몸이 아프 몸이 아프다고 한 사람 일부러 안자게 안자게끔 하게 알아요 저 예 방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방금 전에 그렇게 그렇게 대답해드렸어요 구하이와 루이까라 내리니끄네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리마시타 이랬어요 다음판에는 뉴비분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계시면 됩니다 뉴비 커트라인은 어디까지죠? 골스나리까지 골스나리한테 진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요 골스나리한테 진다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요 아 나네 양심적으로 레벨 좀 높으신 분들은 내려가세요 트루픽님 오셔보세요 한숨 살짝 이런 오 고고고고님 어서오세요 뉴비 파울위 디스 이스 디스 이스 뉴비 테트리오 아니에요 뭔소리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대로 됐나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비 대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판에는 고수대전입니다 시작합니다 패시맨님 있어요? 나 못봤는데 뭐야 일찍 돌아가셨네 아 뭐야 에이 골스나리에 잠깐 그거 정리하느냐고 속도 좀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빨라 지는 골스나리에 예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입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골스나이도 봐주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0포됐다 오 지루하네요 자 공격해봐요 어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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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 잘못났다 큰일났다 뭐야 아아 뭐야 아니 왜 회전이 안돼 아 이런 지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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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기 자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바로 새싹들입니다 뉴비의 새싹들 얼마나 얼마나 흐뭇하십니까 새싹들님 오늘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요 아우 죽는 줄 알았네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우와 우와 아니 뭐야 뭐야 젠장 하윤희님 끝장내고 간다 아우 갔다 됐다 우와 죽는 줄 알았네 우와 죽는 줄 알았다 우와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골스나이 살아있습니다 전설은 아직 살아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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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와 뭐 무능함이에요 우리 어 다들 유능하십니다 글씨 그청 아니겠습니까 골스나이가 유능한데 다들 유능하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제건 어 뭐 읽었어요 동물이라서 동물이라서 모기가 동물을 알아봐서 아하 모기가 동물을 알아봐서 안 읽어도 됐었네 안 읽어도 됐었네요 읽어봤자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었네요 네 드디어 드디어 고시나리 저기 그 뭐냐 저기 뭐죠 쿠키런 킹덤 전투력이 100이 넘 100이 넘었습니다 오우 테트리오 오우 테트리오 힘드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진짜 어딜 가요 가면 안돼요 한물간 게임 아닌가 뭔소리에요 한물가다니요 아직 테트리오는 현질 안했죠 당연히 현질 안했죠 왜 현질해요 현질하면 흑우라던데 뭔소리에요 아 저 나이다 뽑았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다 없다고 놀릴 놀릴만한게 없어졌어 어떡해 아 나이다를 뽑아버렸어요 아유 미안해요 재미는 남겨뒀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긴 해요 고공밥이긴 한데 어쨌든 뽑았다는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자 이번엔 고수분들 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분들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만 올라오세요 아 지금 바뀐네 VIP님 얼른 들어와요 집가셔야겠네 그럼요 내가 고수다 하시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 웅장해져요 리범님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셨네 웅장하다 일단은 아카이 모노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밖에 없다 아카이 모노님 드디어 일부러 봐주시면 계시는 건가 이미 게임 끝났다 터졌는데 흐흐흐 게임 터졌는데 흐흐흐 우와 마치 고수나리가 죽는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키 아시는 분 아 키를 몰라요 키 설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화살표 키에다가 슈프트가 내려가는 거였나 모르겠네 1초 컷이죠 뭔 소리 1초는 아니거든요 10초 컷은 날 수 있어도 1초 컷은 안 나거든요 어디서 고수나리한테 10초 컷 난다고 뭐냐 1초 컷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잤네 슈프트는 홀드 이제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수나리가 보고 있으면 다 죽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 들어와요 이제 컴온 아 고수나리가 이제 1등 해줘야겠어요 안되겠어요 여러분 고수나리가 지금까지 힘을 숨긴 힘순 힘순 스 그치 힘을 숨긴 스트리머 인 고수나리가 힘을 해방을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박이는 안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제가 플레이어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티켓은 쓰지 마시고요 티켓은 쓰지 마세요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 공격 봐라 와 공격 봐라 와 저 쇼 와 공격 봐봐 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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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힘을 숨겨야되잖아 잠깐 계속 힘을 숨겨야되잖아 여러분 때문에 힘을 계속 숨겨야되잖아요 와 스피드 봐라 퍼클빌드는 좀 아니지 않나 야 야 못하 어 이거 실패하셨다 제가 보고있으니까 일단은 지는건 확실하십니다 용신님 오 오 오신나리가 보고있으면 이긴다는거를 예 정확하게 지금 또 되게 빠르다 그러니까 야어 한 분 가셨다 또 뭐 선이에요 이제 고스네이 첫 방송보다 방송수보다 선이 더 많은거 같은데 아직 멀었구만 아직 18일이나 더 남았잖아 좋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어 우어 우워 가슴이 문장해준다 이야 우와 방금 전에 그 유리한 거 다 어디갔어 오늘 중은 없겠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피나리가 천만 안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짝가능이죠 광탈이라니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광탈이라니요 와 실수하셨다 와 용신이 실력이 엄청 드신 것 같은데 와 와 우와 틀렸나요 틀렸어요 고피나리는 광탈이 아니에요 광탈이 아니에요 아이고 실수하셨다 실수하셨고요 실수를 바로 만회하는 야 야 장난 아닙니다 지금 시작 당하시기는 조용히 하세요 리버님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시는 거면은 고피나리에게 예의를 예의를 예의 같은 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의상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데 그런 거는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 오 뭐야 와 안 끝나 게임이 끝날 것 같으면 저도 안 끝나고 끝날 것 같으면 안 끝나고 와 멋있어요 끝나긴 하죠 끝나긴 해요 와 와 와 멋있다 실력이 엄청난데 아 고피나리의 꼴등이 예요 예 아 진장 4분 고피나리가 1분을 버텨보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와 그래도 바로 공격 안다 다행이다 드디어 공격이 온다 아 아 자꾸 생각하지마 보스야 생각하지마 어차피 생각해도 플레이 잘 안되잖아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흐름대로 맡겨 흐름대로 흐름대로 몸의 흐름대로 몸의 바이오 리듬으로 맡겨 몸의 바이오 리듬을 느껴 보스나이 너의 바이오 리듬은 최고 아니야? 자 일단 순삭은 아니구요 아이고 화요인님을 제가 제가 보내버렸네요 이세카이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요인님 이세카이로 또 제가 보내버려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화요인님이 현재는 많이 지루하신 것 같다니 제가 이세카이로 보내드렸습니다 용사님이 필요하실 것 같으셔요 어떻게 화요인님 어머어머 나도 이제 이세카이 가겠다 저도 따라갈게요 이제 따라갑니다 아 오늘은 그게만해요 네 맞아요 그게임이에요 고스미나리가 제일 잘하는 게임 고스미나리를 이길 수 있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게임 지금 보니 인간극장이네요 맞아요 할로윈님 고아 안녕하세요 다구렌 장시 없네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야 잘하신다 다음 게임 뭐해요 뭐할까요 뭔가 새로운 게임 없을까요 재밌고 새로운 게임 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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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고라고 불러주십시오 알파고 뭔데요 온라인 게임 뭐 던파? 던파? 던파 나쁘지 않지 솔직히 던파는 한번 해보실긴 해 모바일 모바일 던파 뱅드... 음... 아닙니다 뱅드님도 해야되는데 신캐도 나옴 신캐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 배치 아... 님들도 쌉가능 이라고 하십니다 자 고스미나리 또 봐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봐주면서 안하면은 게임이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게임을 봐주면서 하도록 하구요 자 게임을 봐주겠어요 봐주면서 합니다 봐주면서 해요 자 날마다 오는 게임이 아니에요 어머머머 아니 고스미나리가 저거 삭제 안했으면은 내가 삭제당할 뻔했잖아 아 젠작 삭제당했잖아 아 피아 42는 글쎄요 어려워 뭔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지금 4티어 꽁으로 주는데 이래도 안해? 뭔소리에요 몰라요 골스님보다 늦게 죽었다 안져버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런 화요이같은 화요이님같은 바돈을 하시다니 룰만 알면 재밌어요 아 진짜요? 하긴 저기 그 뭐냐 구부덕도 룰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룰을 알고 나니까 재밌긴 했었죠 네 매일마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차를 몇번 돌릴 수 있다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고스나리에게 드디어 나이다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있는 엄지님 연결해드릴게요 엄지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아 아 뭔소리에요 아이돌 파티 아이돌 파티는 뭐에요? 뭔소리 아 세상에 할 게임은 진짜 많아 골스님보다 시간이 없어 그렇지 리듬게임이에요 아 진짜요?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리듬게임도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출석체크만 하고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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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건 혼자 하는거잖아요 같이 하는게 아니고 예전에 D4DJ인가? D4DJ가 그 할인이었다고 할인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몇프로 할인 막 팀 몇프로 할인 해가지고 막 있었던건데 아 진짜요? 하하하하하 이런게임 많이 하시던데 다른게임도 많이 해요 고시나리가 잘하는게임 한번 해봐요 근데 잘하는게임은 뭐 마리오파티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제가 그거 좀 해줬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못하는데 모마 한때 고시나리 게임이었던 몸아 송 rants 오픈 아니 선량한 고스나리를 이렇게 공격하면은 아니 아니 아아아아 슬로우앤드스테디 뭐였죠 그거는? 왠지 공포게임 같은데 아이돌파티같이해요 할게임이 많구만 슬로우 앤드 스테디 홈페이지 게임인데 아 저기 플래시 게임 비슷한거구나 자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안내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인전 이지 이스카 넙가의 맛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와 스트리머 777 손을 777 넘었어 내가 네 여러분 고씨나리는 모마 뽀로로 껴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뭔소리에요 아 바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에요 12명까지 같이 가능해요 오우 좋은 쏘지 오케이 좋아요 sco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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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아주좋아요 잠깐 안좋아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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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씨날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데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와 휴식이란게 없군요 없어요 원래 휴식을 가지면은 순간 집니다 네 곧씨날 휴식이 필요한가 휴식이 필요했구나 휴식이 필요했네요 아 맞네 어차피 휴식이 없으니까 곧씨날이가 바로 순식당했었구나 맞네 공개번이 떨리 죽인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진짜 아 오천판박이는 누비가 말합니다 아 안돼 내가 마피아 42가 깔면 되거든 열다시 칸 보낸거 같은데 아 진짜요? 순간판단력이 좋으신 편이네 감사합니다 봐봐요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칭찬 안하신분 나와봐요 지금 네 엄지님하고 누구야 어 어 어 웬만한 분들 어 지금 재칭찬 안하시고 어 고씨날이니 잘하..잘하시네요가 아니고 고씨날이 퍼블당이라 고씨날이 빨리 죽어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고씨날이보다 늦게 죽었으면 만족이다 이러신 분 나와요 칭찬을 가끔 멘티씨님 고아 안녕하세요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뭐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게 퍼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뭐지? 상당히 상당히 AI틱한 대답이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오늘은 테트리오만 방송할거구 저기 다음에 이제 한번 게임 모음집 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해보죠 뭐 아이고 실수하셨다 내일 구구독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구구덕?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바로 곧씨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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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해봐요 뭔데요 기쁜 소식은 뭐고 슬픈 소식은 뭐고 뭔데? 그니까 뭔데? 아 42 까실거면 빨리 까시는게 좋아요 언제까지에요? 오늘 깔면 되는거 아니에요? 할게임 진짜 많다 나 지금 모노레일인가 스타일레일인가 그것도 지금 한판하고 안하고 있는데 재밌긴 한데 자정까지? 어 일단 나쁜 소식 듣고 좋은 소식 오케이 나쁜 소식 듣고 아니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와아 이렇게 라이드랄 뽑았구 나쁜 소식이라니 근데 그 완전 댕좋은 소식이 엄청 하신다 난이형님이 디코에 안오셔요 아 그래요? 뭐 어디 아프신것만 아니면 돼요 어디 아프시지만 않으면 돼 건강만 하시면 돼요 애호박 진짜 재밌게 놀다 와야되는거에요 가서 제주 흑돼지도 많이 드시고 저기 매일마다 드라이브하면서 역사 역사 관광도 좀 하시고 전 6월에 아 그래요? 저는 6월에 일하는데 지금도 일하고 있지만 와 와 와 흐흐흐흐흐 고라니를 볼 수 있어요 뭔소리에요 고스나니는 제주도에 아니죠 아 고라니? 전 이제 고스나니한테 틈만 나면 1대1 신청받던 시절에서 S까지 찍었습니요 아 진짜요? 고라니 키키키라니 일단은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신릉케 제로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니입니다 팔로우하시는 고스나니에게 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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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고싶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댕고수들 많습니다 고스나니 포함해서 네 댕고수 많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저 포함하시키면 안되죠 네 포함감 포함한 안될줄 알았죠 네 자 이번에는 버프 버프 음악 한번 들어가면서 해볼까 버프 음악 좋아 좋아 빰빠빠빠빠빠빠빠 코드 안줬구나 아 젠장 버프 버프 받았죠 고스나니 버프 받았죠 오오 파이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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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음악 버프음악으로 곧씨나리의 곧씨나리의 인생은 빨리 끝났다고 한다 아 잠깐 왜이래 아니 잠깐만 아니 와 이게 아닌데 네 이게 아닌데 아 아 이거 곧씨나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볼게 있는 음악입니다 아카이 모노님의 댕골쾌에요 그쵸 빨라지죠 난난난난 저를 용기로 죽는데 저분 일부러 느리게 하네 그러게 사람들도 같이 버프시켜요 그런거 아닌가 그런거 같은데 광역버프였네 그러니까 아 곧씨나리만 버프가 아니었구만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아 젠장 제가 너무 빨리 죽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만족 이런 버프 끝 버프 끝 자 거의 여름의 지석진이 아닌가요 레일스 스타로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버프로 멜트 듣는건 어떠신지 뭔소리에요 이건 뭐야 레이스 스타트 잠깐만 기다려봐요 뉴비판 언제하나요 글쎄요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안되겠다 이번에 진타 다시 한번 버프 다시 버프 다시 버프 할 수 있어 다시 버프 다시 버프야 어어어 어어어 곧씨나리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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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곧씨나리 버프 받은 곧씨나이는 위험하지 곧씨나이 버프 받으면 위험하지 잘못 건드렸다 사람을 잘못 건드렸죠 곧씨네를 버프받게 두는것 아니었죠 곧씨네를 버프받게 두는것 아니었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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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그쵸 이번에 좀 오래 켜놨죠 아니 오래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승리가 중요한건데 오! 파이오크님 대 백신맨님 1대1 지목권 나왔습니다 바로! 일단 투표도 준비 미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 다 됐어요 1대1 지목권 나왔습니다 어휴 쪽도 그러니까 딴딴딴 딴 데그룹 안시타가 찬하고 있나요? 아니요 칠척 체크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안돼? 제가초에 자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자 파이오크님 덱 패싱맨님 두분만 남겨주시고 일단은 다들 저기 구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투표가 진행이 될거구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자 예측 시스템 열어놨습니다 자 파이오크님께서 이기실거 같으면 1번을 패싱맨님께서 이기실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저요 라고 하시는데 저분이 더 잘해요 자 끝났구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응앤하니 근데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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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는 가차를 어떻게 돌려요 와 와 올클리어 나왔죠 와 이야 와 패싱맨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자 패싱맨님께서 야 역배가 됐네요 와 역시 고소브들 자 이제 다들 들어오시고 그 다음판에는 엄진 이제 111님하고 저하고 이제 배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 다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자 용신님도 들어올게요 제가 플레이어로 해드릴게요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 계시면 들어와주시면 되구요 자 이거 가려야지 예측 가리고 오 오디나 오디나니님 오셨다 오디나님도 오셨다 나랑 끝에 이름이 똑같은 오디나니님 그나저나 저기 마피아 42 가차 어떻게 돌리냐구요 아니 고스나니 말고 다른 분들이랑 붙어봐요 헬로우 헬로우 프로 아임 뉴비 아임 뉴비 와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경이롭다 동해감 마저 드네 진짜 이건 어떻게 둬야 되는거야 와 됐다 아 와 우와 이번엔 좀 오래 잘 남지만 아 뭔소리에요 아니 가차 말고 무료로 뭐 주는거 있다메 그래서 가입했구만 아 보상하면 있으마 아 진짜 보상하면 또 어떻게봐 아 젠장 해치었나 우측에 모자모양이 안보이는데 이따 끝나고 나서 알려줘요 아 젠장 광역버프만 아니었어도 아 오큐피안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 네 감사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은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고시나리 많이 성장하는 스킬리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시참 시참이 아니면 고시나리 방송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시나리 방송은 지극히 시참 위주의 방송입니다 다음판은 버프 버프 아니다 다음판은 1대1이구나 엄지님하고 저하고 1대1 시참 위주의 방송 하하하하하 아 저라고 속일걸 아 저라고 속일 줄 했는데 아 까는 순간 떨려 아 진짜요? 와 다음판은 엄지님하고 접니다 1대1 근데 엄지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우와 오 저게 된다고? 와 엄지님이 있습니다 아 좋으나 해도 빡긴 모드 가야지 버프 받아야겠지 아 되겠다 1대1이니까 버프 받아도 되잖아 아시지? 좋아 좋아 과격버프 아니니까 괜찮아 와 대박이다 우와 와 순간의 실수가 와 이걸 산다고? 와 고치나리였으면 그냥 죽었는데 자 그리고 출석체크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출석체크 이벤트 꼭 한번씩 참여해주세요 어디가 엄지님이에요? 이제 제가 배팅할 겁니다 자 111님하고 고치나리 제외하고는 다 저기 관전모드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그쵸 댕절저 예측 시스템 열구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제출시간 1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붕이 부금노 왜요? 왜요? 왜 안돼요? 자 5QER님도 잠깐 관전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대1 대전이기 때문에 오 노 노가 아니고 온이었구나 오케이 굿붕이 부금 자 투표가 끝나는 순간 켜드립니다 아 과연 111님한테 너무 가는거 아 그래도 걸려있긴 걸려있다 야 다섯 분이 111님을 먹고 야 그 다음에 고치나리를 거신 분은 옆배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박랑자 부금 틀고 하시게요 네 접니다 이런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 버프 제 버프 노래 시작합니다 허어어 허어 버프가 온다 버프가 나한테 오고 있어 좋아 어어어 좋아 나한테 버프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 어어 테트리온신이 지금 나한테 강림하셨다 어어 버프 버프가 왔어 버프가 왔어 나에게 버프가 왔어 버프가 왔어 빨라지고 있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전전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어머 어머 와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어 맞죠? 이게 바로 테트리스 버프입니다 여러분 아니 고스날이 못 믿는 사람 누구야? 네 누구예요 네 봤죠? 버프를 받으면 이렇게 강해집니다 고스나리가 고스나리가 강해진다고요 여러분 야 고스나리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다같이 들어와요 다같이 해요 아 잠깐만요 아니 저 말고 다른 분하고 하시면 안되요 다 들어와요 원래 한판씩 돌아가면서 하는거니까 그 다음에 썼던 분이 누구죠 엄크 떴어 2단 엄크는 자연재해랑 똑같아서 어쩔 수 없죠 뭐 어쩌나요 100 얼마나 드셨어요 꽤 많이 드셨네 아 이번엔 버플막 노 아 여기서 버플막 틀면 안된다는거 알았죠 천천히 해요 아니구나 여기가 헛 봤죠 고스나리 이런거 할 줄 안다고 이런거 할 줄 알아요 이런거 할 줄 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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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그렇다고 저보고 저 죽이시면 안되요 죽이시면 안되요 고스나리 아직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줄 알았어요 죽는줄 알았어요 어쩌다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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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되네 확인 봤죠 이게 바로 테트리시 버프입니다 여러분 봤죠 고스나리도 버프 받으면은 엄청 잘해진다는 사실 티어 받으셨나 티어 받으셨나 아니 몰라요 아니 그냥 접속만하고 아무것도 안했죠 지금 어 오디나니님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걸로 제가 죽으러 갑니다 같이 가시죠 와 와 11111님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1대1에서 내가 이겼거든 아무 채널나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초보 채널 들어갔는데 우측에 모자 모양 없는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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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4티어 4티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받았어 그 다음에 다음판에는 누구하고 1대1이죠 저하고 예 저하고 1대1 있는데 카드 까는거 보여주시면 안되요 그럴까요 지금 아니 여기서 못보여드리고 이따가 제 방송 끝날때쯤에 이걸로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돼요 오케이 1대1 그 다음 누구였죠 저랑 1대1이었는데 예 저랑 1대1이었는데 어느 분이죠 결지 결지 아 한결지님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아 트루핑 트루핑 트루 트루님하고 고스나리님 과연 어느 어느 분이 이기실지 예측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루님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고스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면 하시겠죠 예 봐주시면 하시겠죠 방금전에 그 기적을 못보셨습니까 고스나리 트루 버프 받으니까 갑자기 저보다 더 위인분들도 이겼다는거 야 근데 1포로 1000포인트 받는거는 그래도 솔직히 또 도둑 도둑 도둑같지 않아요 2포로 1포로 1포로 500포인트씩 받으려고 지금 야 아니 고스나리 방송하는데 이렇게 고스나리를 못믿어서야 물론 믿으면 안되지만 자 버프 갑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준비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프 버프 노래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고스나리의 버프가 버프가 시작됐어 어어어 내 몸 안에서 태트리 외신이 강림을 하는거 같애 어어어 어어어 좋아 호랑이 기운이 쫓아나고 있어 좋아 좋아 호란한 호란이라니 호랑이 기운이 호랑이 기운이 호랑이 기운이 쫓아나고 있어 호랑이 기운이 가라 내 회심의 일격이었다 안가시네 끝났다 하하하 가셔야 되는데 네 네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버프는 굉장히 있다 버프는 굉장히 있다 버프는 굉장히 있어 커플은 굉장했다 커플은 굉장했다고 한다 고수분들하고 이렇게 이정도까지 비빌 수 있다는거 자체가 대단한거야 고수야 넌 대단했죠 대단한 녀석이었죠 대단한 녀석이었다 와 이정도까지 비빌 수 있다니 버프 버프 온 버프 버프 받자 버프 버프 받자 버프를 받듯이 아 잠깐 잘못됐다 아 젠자 망했다 끝까지 빨라지고 있어 아 아 아 아쉽게도 고수나니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 아쉽다 그래도 회심의 1격을 날렸으니 이걸로 고수나니는 그래도 고인물한테 비빌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은 됐다 라는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다같이 하죠 들어와요 다같이 아 진짜요? 12시 이후에 하면 안돼? 아 11시 반까지니까 11시 반 이후에 하면 안돼요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요 맙 맙 아니요 전 할 생각이 없는데 그냥 깔기만 했는데 자 버프 버프 들어갑니다 했으면 좋겠다 진짜요 또 마음 약한 고수나니가 또 해야되잖아 그러면은 아 뭐야 오디나니님도 안하시나요? 구경? 강제 납치 어 페이티 파티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수나니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고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니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인피 유나 코리안 아이 캔 스피크 인글리셜 리듬 호프 호프 서스크라이 마이 유튜브 채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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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거에요 어 버프가 온다 버프가 버프가 나에게 오고있어 나에게 태트리오신이 강림하고있어 태트리오신 태신 태신 태신이 지금 나에게 강림하고있어 오케이 좋아요 와우 오오 아하 망했다 난 난 내일은 다들 뭐하세요 내일 학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직장인이신 분들은 월요일날 쉬시나요 네 하필 죽은게 곱진님 내일 뭐하겠어요 어 어우 자 4 4 4 4 저도 오늘 포유나 마..뭐냐 마스터 찍을려고 아 근데 마스터가 끝까지 안 지켜가지고 원래 한 시간이면 되는 게임 자꾸 누가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학원 갔다와서 스타렉을 원신하죠 그렇군요 저는 쉽니다 아 쉬어요 부럽다 오큐님 쉬었으면 죽겠다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였다는걸로 자 이번에 또 있었는데 일대일도 누구 있었는데 왜 안눌려 깜짝이야 일대일도 누구 있었는데 접니다 가랍님 대 고스나리 예 가랍님 대 고스나리입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망성이 없는 게임이긴 한데 가랍님 대 고스나리 과연 이기는 사람은 누가야 될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디버프란 디버프를 다 막아서 걱정이네요 이런 좋아요 그런 디버프 21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연 고스나리가 이길지 가랍님이 이길지 투표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타카다님 잠깐 저기 관전쪽으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그러면 제가 관전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2시가 무수면 중이라? 진짜요? 이게 고스나리가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1포인트로 550포인트를 89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제가 기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랍님 자 그 대본대로 하셔야 돼요 가랍님 네 고스나리 대본 아시죠? 네 고스나리가 당황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고스나리가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 잘 숙제하셨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랍님 5대5입니다 뭔소리에요 뭐야 이번에는 화요미를 1번을 거셨잖아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길지 나는 버프할거야 나는 버프할거야 버프 허어어 허어어 버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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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 허어 버프가 오고있어 태신이 고스나리한테 고스나라의 몸속으로 들어오고있어 고스나리 몬쪽으로 들어오고있어 버프 버프 어 태신이 고스나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고있어 좋아 이것은 이것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이것은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감정이선 젠장 참 됐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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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찌나이가 계속 비빌 수 있다고 아니 저기다 두면 안되는데 어머나 어머나 나 버프받았다고요 버프받았어요 버프받은 곧씨나리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지 아 아 아 아 진짜 대본대로 안가요 결국엔 곧씨나리가 이기는 그런 대본대로 가줘야죠 아니 대본을 왜 못 외우신다고 하셨구나 맞다 다같이 해요 이제 다같이 해요 들어와요 다 선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가랍니 뭔소리 대본대로 하란 말이에요 대본대로 오오오오 또 다른 버프받을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버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이 없는걸로 버프 상대한테도 좀 아기하이니 아니 그거는 안돼요 뭔소리에요 버프가 아니고 너프잖아 그거는 아기하이는 너프잖아 버프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요 버프 버프를 얘기해야 돼요 버프를 이번엔 버프노래 안틀었어 버프노래 안틀 곧씨나리는 한 마리의 양과도 같이 와 무섭다 근데 와 진짜 무섭다 좀만 방심하면 바로 그냥 훅 들어오네 그냥 와 잠깐 저거 돌아가야 되는데 아 큰일났다 아니 아니 아 굉장히 망했다 아니 왜 자꾸 천 안넘는데 천 넘은걸로 얘기해요 자꾸 골수님 죽였다 뭔소리에요 파유님이 저 죽였어요 진짜 안되는데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누리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달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고 협박입니다 여러분 와우 근데 저랑 1대1 더 없죠 아 맞다 화유님 계시는구나 화유님 대 저 1대1 자 안걸었어요 기다려봐요 걸거에요 아 뭔소리에요 안누르 못누르신 분 케이아님 고아 안녕하세요 포테 포테이토님은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자 유튜브 구독 안누리신 분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버프를 안걸어도 되겠지만 원래 저는 한마리의 토끼도 진심으로 잡는 스트리머 버프를 걸을도록 하겠습니다 버프를 걸도록 할게요 도망차 자 1분안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유님 죄송합니다 버프를 받은 고스나리는 어 폭주기관차와 같죠 폭주 고스나를 보시게 될겁니다 폭주 고스나리 폭주 고스나리를 보시게 될겁니다 시작합니다 아 폭주 고스나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폭주 고스나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폭주 고스나리는 뉴비 고임을 가릴거없이 똑같은 실력으로 똑같이 합니다 잘가시오 아 젠장 잘못됐다 버프 버프 어 뭐야 뭐야 아 저거 야 지겠는데 잠깐 지겠는데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아 왜이래 아 졌어 와 너무 폭주해버렸어 와 와 이걸 진다고 이걸 진다고 아니 키가 이상하다니까 와 아니 내 이 참포 날라갔어 날라갔어 자 다같이 하시죠 다같이 하시죠 포인트 달다 젠장 아 이런 이런 실책을 하게 될 줄이야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유튜브 구독 안으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11시 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왜 포인트를 잃었는데 기분이 좋죠 뭔소리예요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곧씨나네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번꺼 실수가 너무 많았어 왜 이렇게 실수 많이 했지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곧씨나네가 이길 수가 없었어 이길 수가 없었어 없었어 이다 잘 가시게 그치 이거였지 방금 전 이걸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이상한 걸 보여드려가지고 이렇게 화요님은 곧씨나네에게 보내줬다고 한다 이세카이로 그리고 저도 꼭 갑니다 이세카이 아 젠장 괜찮아 실력이 는 느낌은 들어 자 현재 시청자분은 20분 계시고요 재밌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오호 야오호 유튜브 구독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야 잘하신다 그걸 못하니 이런 자 바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 곧씨나네야 할 수 있다고 곧씨나네야 너 이길 수 있잖아 너 이정도 실력 아니잖아 이정도 실력 아니잖아 이정도 실력 아닌데 세상에 내 꿈에 적은 너무도 많아 세상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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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퍼클 빌드 배우신 줄 배웠겠어요 제가 얼마나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고양이 빌드였어요 아 진짜요? 오 그게 퍼클 퍼클 빌드였구만 음 나만 유비야 이제부터 고인물 되시면 돼요 고인물 되는 거 어렵지요 어려워요 어 타카다님 나가셨다 공격을 보냈는데요 안 돼요 공격을 계속 보내야 돼 한 번 보내고 보내는 거면 공격이 아니에요 되돌아올지 몰랐어요 되돌아올지 몰랐어요 이제 아셔야 될 때 아셔야 될 때예요 아 참년은 잡아내지 않냐? 3년이요. 저는 3년대로 똑같을 것 같은데 와 난리 났다. 야 자 바로 쉴 틈 없이 바로 진행합니다. 다음엔 아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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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공격이 많이 안하시면 좋겠다!! 공격이 많이 안하시면 좋겠다 공격이 많이 안하시면 좋겠다 안하시면 좋겠다구요 와.. 이렇게 부지런히 공격을 날려도 와.. 이거 지금 안심할 그게 아니야 와.. 공격봐요 공격 와.. 와.. 방금 전에 그.. 여유로움은 어디갔지? 감.. 자 갑니다 전 갈게요 갈게요 2개 연속 4각형 오케이! 다음판에는 좀 특이한 룰로 가도록 하죠 좀 더 빨리 죽을거야 여러분 다음판에 좀 더 특이한 룰 무조건 스피드여야됩니다 무조건 스피드 무조건 스피드여야만 스피드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하지만 제가 불안한데 뭔소리에요 불안한 예감을 적중했다고 한다 아.. 어? QWN님! 들어오셨다 들어오셨구요 롤롤롤 설정 어떻게 했더라? QWN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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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스피드가 식명입니다 여러분 스피드가 식명이에요 자 스피드가 식명입니다 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바로 죽는다고요 퍼클이 가능한 피지컬 곧씨내 피지컬 아주 칭찬해 아니 아니 여기도 여기도 하면 안되는데 아닌데 어 이상하다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미안해요 아니 이런식을 이런식을 아니 한번 날라가는데 지금 넌나도 우와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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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콤보까지 나오나 보고있죠 65콤보 야아 아 잔인행 그렇게 너무 잔인한데 죄송해요 한번 해보고 싶었죠 방코드 주실분 젖어 제가 드려야죠 들어와요 가끔가다 이런 시원한 게임도 한번 해야돼 특이한 일로 시원하게 게임 한번 해봐야돼 이렇게 시원하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안그래요 자 이제 기본으로 갈게요 위험하긴 했다 10에 20이었죠 시원하게 죽었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눈뽕입니다 이게 바로 눈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원하게 게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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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람님 가람님이 저에게 스티리머라구요 스티리머 아니 스티리머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게 어딨어요 저는 스트리머라구요 스트리머 여러분 제가 인기가 없지 그래도 스트리머데 아 무시미한 부작용이라서 그런가봐요 아 그래요? 스트리머는 네 캐븐친게 해서 또 뭐하여 뭐 말씀하시려고 하신다 때려야 제맛 뭔소리에요 아니 여러분들 고스날이 방에서 오시는게 설마 고스날이 때리러 오는거에요 그렇겠죠 네 때리러 오는거에요 네 흐흐 맞아요 네 그럴거같애 네 저격하러 말주러 오는거죠 아니 그렇게 저 고스날이 저격하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아 이미 알고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소리에요 아 변태같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스날이 변태같잖아요 지극히 평범한 남자라구요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스트리머방 중에 여러분들이 웃긴건데 그래도 이정도면 평타 평타치 아니에요 곧씨날이 곧씨날이 방송 평타치 아니에요 Volt 하 아 그래도 Destiny분이 꾸준히 계시니까 좋습니다 아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구 와 잘하신다 아 이번에는 버프 받아가겠습니다 이번엔 버프 버프나리 버프나리입니다 이번엔 버프나리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버프눕니다 버프에요 골씨나리 버프봤습니다 어어어 테트리오의 신이 강림하셨다 테트리오의 신이 강림하셨다 이제 골 어어어 으르르르 고어어어 아우 잠깐 잠깐잠깐 대들 아 죄송해요 순간 욕할뻔했네 잠깐만 흐허 아니 아 아 재자 아 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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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버프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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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스어어어어어 오오오오 콧 rogue 준정님 procedure 당장 권한 들죠 당장 권한stand무 있죠? 어? 뭐야? 뭐 뭔소리 어디 뭔소리 저보다 더한 곳이 이미 만약에 와계시네 뭔소리 참여하겠습니다 얼른 들어와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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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소리네요 누군데요 누군데 누가 신음소리네요 배내야겠다 누구에요 누구에요 아 난가? 난가? 아 저에요? 아 저였어요? 아 저였어요? 아 아 나였구나 다들 안녕하세요 아 젠장 엔엑스 자 다들 들어오셨나요 아 젠장 아 젠장 고씨 나니나니 고씨 나니나니 아니 고라니나니 또 별명이 새로 생긴거잖아 이거 이번에는 버프를 안받았기 때문에 고씨 나니나니 고씨 나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버프를 안받아야지 잘하는구나 오케이 확인 와 와 와 아니 고씨 나니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요? 이거 시키 아 아 아 아니 웅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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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 고 라이 아니 아니에요 고라니가 아니에요 젠장 난만 고라니까지 나오다니 와 잘한다 그쵸 각자 몰라요 잘 노래방에 우아 깊은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잘하죠 자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게스트가 싫다 방금 에코 들어가셨죠 놀래요 놀래셨을거야 놀래신 김에 얼른 이거 처리해 버려야래 아니 처리를 아니 처리를 당했어 아니 처리를 당했어 아니 처리를 당했어 네 말씀하세요 누구에요 누가 누가 처형이 물렸어요 얘기에요 고시나리가 가서 음징 못합니다 대회하고 왔어요 오오 수아저씨 무슨 대회 태트로 대회 했어요 진짜 어어 진짜요 어떻게 우승하셨죠 당연히 당연히 우승하셨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승한 기념으로 저기 구독자 좀 많이 늘려줘요 와 잘한다 와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야 현안 안해요 8강 아하 흐흐흐흐흐 아니 왜 이렇게 노래에 진심이에요 아 SS컵 이하라 아하 그렇군요 뉴비 대회는 없어요 뉴비 대회 그게 포함되죠 아하 그렇군요 아하 SS컵 이하가 뉴비구나 와 되게 기준이 높다 어 칼부치님 나가셨다 왜 나가셨죠?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 알겠습니다 캘부치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아니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들어와 너무하잖아 이거는 어 뭐야 왜 아 하고싶으면 하시면 돼요 상금이 있나요? 흐흐흐흐 상품이 뭐예요 네 흐흐흐 아 진짜요? 한달 서포터 서포터 되면 뭐가 좋아요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구요? 아 재밌다 재밌다구요? 아 방코드 맘대로 아하 준운승했는데 아 진짜요? 오오 파이오큰이 준운승하셨구나 아 보스나리 보스나리가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그 대회는 보통 주말에 있나요? 예 1초 컷이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아 위클리스 한주마다 아 아 꿈쌀이라뇨 꿈쌀이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보스나리도 하면 한다 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못해요 나가봐요? 보스나리가 나가면은 난리나요 아니 스트리머중에 테트리오를 아 뉴비중에 테트리오를 잘하는 뉴비가 있다 스트리머가 있다 라구지 혼문 난다구 그러면은 유튜브 대박나구 저기 다 대박난다구요 추가 지목이 없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이 와?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아 나 잠깐 나 잠깐 멘붕 왔어 아니 아니 지금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데 풀고 있는데 풀고 있는데 아 1,2,3등만 아 진짜요? 네 화요인님 한방 더 하시 아니요 안 할래요 아 quickest 이제 다같이해요 아니 너무 진심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우 잠깐만 나 지금 멘붕 왔어 아우 멘붕 왔어 아니 놀리는거에 너무 진심 아니냐구요 놀리는거에 너무 진심 아니시냐구요 됐다 만들었다 겨우 만들었다 한분은 가실거구 제가 그 노래는 좀 잘 부릅니다 와 진짜 이거 야 안되겠네 와 안된다 와 바로 공격 세게 들어오는거 봐라 와 센거 들어왔지만 그래도 고시나리 잘 버텼어 칭찬해 아주 칭찬해 그리고 새로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누구나 끝났어 깊은 바다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로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거에요 거미로 그물철섭 군인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가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나 고양이지 어떻게 고라니야 왜 고라니야 네 안녕하세요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꽃 도시를 비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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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안들어와요 왜 안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4등? 고라니 뭔소리에요 고양이라니까요 I am going to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다들 나가시잖아 왜 나가시는거야 갑자기 다들 왜 그러는거야 고시나리한테 뭐 억하심장이 있는거야 뭐에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런친다고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다른 유명 스티브원분들이 하시나 지금? 테트리오를 아 그렇군요 좋아요 고시나리 방송을 보면서 쉬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들어오실 분이 안계시면 이대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한국사람들 중엔 이번엔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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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라리 밖에 없는데 뭔소리에요 오늘은 잠 주무세요 어 감천이 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테트리오의 신이 강림하셨습니다 태신 고시나리 어 버프 받은 고시나리는 위험하지 버프 받았어 버프 받았습니다 고시나리 버프 받았어요 버프 받은 고시나리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던저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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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아 버프를 엄청나게 받았어 버프를 받았습니다 버프를 받았어요 받았어요 버프를 받았는데 지겠어요 말이지 버프를 받았어요 버프를 받았는데 말이지 살려줘 살려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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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움직여 버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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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받은 고시나리는 위험하지 버프 받은 고시나리는 위험하지 거의 1대1 상황이었구만 위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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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졌다 그냥 단거랑 비슷하다고 아 진짜요 고라니님 고시나리라고요 몇번을 말씀을 드려요 어 신왕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마이브로캐스트 땡큐 포커밍 호프 서스크라이브 마이 유튜브 채널 와 장난 아니다 공격은 제대로 들어갔을라나 와 미치겠네요 미치겠네여 와 죽여버리겠네 와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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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프 아 네 가져와요 가져와요 버프 한번 들어봅시다 지목은 휴가고 싶은데 어딜가요 아니 화요님이 어딜가요 지금 감히 곧비나리가 있는데 감히 어딜가요 지금 esta 흐흐흐흐흐흐ㅎ 용신임 mouth け 오시구요 야 이거는 끝났나 게임이 터진건가 와 저걸 탄다고 와 대단하다 저기 저작권 있는거 아니죠 저작권 없어야되요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몰라 다음판 곧씨님이야 오케이 다같이 한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번에는 우리 최우영님의 버프음악을 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예요 저작권이잖아요 저작권이잖아요 진짜 이거 좀 짤리겠구만 괜찮아 시작하기 전에 있으니까 아마 짤리 거기서 짤릴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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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작권 아니 아니 고스나리한테 왜이렇게 억하심정이 많아요 아니 고스나리 선량한 스크리머한테 이렇게 공격을 막해서 고스나리가 힘들면은 여러분이 보기가 좋겠어요 절대 보기가 좋지 않을거 같은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장난 아니다 와 와 왜 உ 미안하게 스크리머사 아塩 톡카톡카 제가 연주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빨리 구독 누르란 말이에요 어? 골씨나리가 성장 좀 하려고 하는데 성장하시게 도와줘야지 맞지 않아요? 18분 이건 꼭 저장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다시 보기 봐야 돼요 아 진짜요? 아니요 한 번 더 아니요 새 계정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누르시는 건 대환용입니다 새 계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구독 누르세요 한 7개 계정 만들어가지고 7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건 선 넘었다 이건 골씨나리가 선이 넘었네 선 자 이번엔 화요님하고 저하고 1대1 매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 있다 화요님하고 저하고 1대1입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저 걸면 거의 이래요 맞아요 어 다들 나가셨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다들 주무시러 가셨나? 야 고스 야 1포인트라도 걸렸어 어 검은콩님 계시잖아 검은콩님 대 화요인님 하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진정한 뉴비 대전이지 진정한 뉴비 대전이지 더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 실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오 검은콩님 대 화요인님 1대1 매치도 다 다음판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연판 끝나고 다같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인님 대 검은콩님 1대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요인님 대 저 1대1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프를 안 받고야 되겠습니다 버프를 아까 전처럼은 안 당해요 이제 아까 전처럼 아까 전이 기적이었어 왠 침착하게 하는거야 그래 침착하게 침착하게 쌓는거야 뭐야 벌써? 나 공격 두번밖에 안했는데 뭐야 나 공격 두번밖에 안했는데 두번밖에 안했는데 이렇게 당한다고? 드랍미씨가 여기서 나네 이런 자 이제 다같이 다같이 들어와요 아 좋아요 파요크님하고 준성 이중 준성이님 아 진짜요? 일단은 하우트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어로 바로 변경해놓고 시작 엉? 아니 아니 아 잘못했다 괜찮아 바로 복구 가능합니다 복구 바로 가능하죠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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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지? 고스나리야 난 너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거야 이런 실수를 자꾸 해가지고 곤란하니 곤란하게 만드니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해서 곤란하게 만드니 이거 빨리 죽었다 와 안되네 뇌에 과부할 상태라 이런 네 채우형님 말씀하세요 뭘 해야되죠? 이제 거문콩님하고 1대1을 붙으시면 됩니다 저작권만 안 걸리면 돼요 저작권 나 지금 저작권때문에 못 틀고 있는거야 저작권때문에 저작권 없습니다 진짜요? 좋아요 이번에는 블랙빛님하고 저기 톨스유이님 1대1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얘기일지 한 번 예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인물분들은 잠깐 한 번씩 들어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빨리 들어오세요 파이오크님 들어가시구요 어느 분이 이길지 둘 다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예 비등비등합니다 둘 다 잘한다는 뜻이죠 아 그래요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 코드 하나 보내줘요 최우형님 헤이야 스페이스님 어서오세요 웬컴 투 마이 브로드캐스트 한 번만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오케이 저한테 걸면 적자 왜 이렇게 다들 겸손하실까 여기 있습니다 영상까지 틀어버렸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님 대 블랙빛님 블랙빛님 대 화요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피아노 피아노 잘 치신다 부럽다 저는 악기 잘 못 치는데 뉴비 대전이에요 말 그대로 뉴비 대전입니다 두 분 다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딱 이 속도가 좋더라 반복자식은 어떻게 해 이거 야 화요님이 지셨네요 자 결국에는 블랙빛님이 승자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1승이 아직 없는데 검은콩님이 들어오자마자 1승이 생겼단 말이야 아 나도 1승이 있구나 이제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다같이 해요 스페이싱님 들어오세요 컴인 컴인 플레이 위드 어스 플레이 위드 어스 위 캔 플레이 이스 게임 아 진짜요 지목거는 고 아니요 이제 그만 골라요 저 그만 골라요 식상하지 않아요 이제 고스 계속 고르는 건 식상하지 않아요 식상할 만에 이제 고스나리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면 환영 아 왜 아 이런 실수를 이런 실수를 하다니 와 이건 졌다 이건 방법이 없다 갱생이 안된다 아 내 피아노 진짜 잘 치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돼요 잘못 주신 것 같은데 살려주세요 리벤지 리벤지래요 리벤져스 이야 잘하신다 와 와우 와우 페이킹이 잘하시잖아 자 또 한판 리벤지가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이길까요 자 리벤지가 나왔고 이번에는 좀 1분이 아니고 30초로 하겠습니다 예측 시작 블랫빛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 인가요? 아니죠 블랫빛님이 이길 것 같으면은 2번을 떨시유이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아 이거 아니구나 지게 생겼네 뭔 소리에요 겸손하셔 다들 글씨 그청이죠 고스나리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글씨 그청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도 겸손해진 거라고 봅니다 뭔소리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겸손한 겸손한 고스나리를 이렇게 선으로 지금 하신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지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가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나오고 있으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이게 바로 뉴빅 뉴빅의 초신성분들 둘 다 이기는 팀 이기는 팀은 뭐 없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이길 수 있어 좋아 아주 좋아 맞춰 뉴빅은 다 고스나리 방충에 모여있다니까 뉴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스나리 방송 꼭 오셔야 돼 산삼보단 귀한 뉴비가 고스나리 방송에 한가득이에요 삼삼을 얻고 싶으시면 고스나리 방송에 와서 신받다를 외치시면 됩니다 야 연기게 좋아요 저는 제 저 봐주면 안 돼요 가람님 저 봐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도 봐주고 계시지만 고스나리 방송 계속 봐가지고 고스나리 방송계에 전원일기급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벤지 실패 자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인 컴인 플레이오 위드 어스 컴인 컴온 파이호크님 컴온 미스터 파이호크 컴온 청정수야 태반이 아 진짜요? 아 저는 이제 지목하지 말라니까 몇 번만 신드려요 노 노 유 스태리 뭔 소리예요 절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무서운 스트리머 고스나리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는데도 안가는거 보면은 보수분들이 틀림이 없죠 아 순간 뇌정지 일어났다 오오 나이스 트라이였어요 시도는 좋았어요 시도는 좋았지만 고스나리한테 그런 공격을 하려면 백만년을 잃습니다 나이스 트라이 박 아임 아임 도그 보스 아 도그 도그 고스 아우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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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도그가 되게 싫다고 아니 고나리를 물텨와야 아니 이렇게 당하다니 진짜 잘하신다 오찌나리가 사면은 또 잘해요 아이엠 나 스케어리 아이다이 투 준석이 아이엠 나 스케어리 유 코리안 아잉크 대 유 아잉크 유 후 아 코리안 피플 라잇 노 라이트 잉글리시 몇개국어이세요 저 3개국어예요 일본어도 잘해요 대충대충 할 줄 알아요 온리 코리안 바이 블루드 영개국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맞다 아예 한판 더하고 그 다음에 1대1 매치 하겠습니다 한판 더하고 한판 더하고 한판 더하고 한판 더하고 니하오 어 리치 바로마 어 쉐쉐 중고어는 솔직히 못해요 으흐흐흐흳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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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젠 맞아요 다 들어와요 왜 안들어와? 안되겠어요 다 플레이어로 만들어가겠어요 GO! 렛츠 고! 다음판에는 1대1매치입니다 고스나리 대 검은콩님 여러분들 다들 3개국어 이상을 하시는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화요이님 영어 잘하시고 다른 분들도 막 되게 언어 잘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와 나 지금 빡겜할수 있는 순간 순간 빡겜했네 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나 너님 한파들 누구요? 어떤 어떤 분? 가람님 얘기하시는거에요? 한국어도 못하는데 뭔소리에요? 한국어 잘하시잖아요 고스나리 놀릴 때는 막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막 섞어서 다 얘기하시잖아요 막 놀릴 때는 막 막 0개국어가 갑자기 5개국어 되고 막 고스나리 고스나리인데 많이 불리는 고스나리 보다도 막 고라니가 더 많이 불리고 어떻게 방송을 하면 할수록 별명이 더 많이 느는 느낌이야 아마 담안고라니 제가 노래방 한 번 가겠습니다 노래방 가가지고 라이브는 라이브? 내가 디코 키고 해야겠다 라이브까진 안되겠다 고스님을 미분하고 싶다? 뭔소리에요 저뿐이라니 미분저뿐 하지마요 진짜 확률과 통계로 고스네가 이길 수 확률이 1% 이상입니다 확률과 통계로 확률과 통계는 우리 화요님께서 제일 못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 0이라뇨 0이는 수렴하지가 않아요 고스네의 가능성이 0은 수렴하지가 않습니다 1% 이상입니다 와우 너무 마주하실 문제 뭔소리에요 역사권으로 뭔소리에요 미리 준비해야겠다 자 블렛빛님 대 고스나리의 매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씩 구경으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길까요 블렛빛님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고스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고스네님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왜 여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112는 오셨다 그치 고스나리 고스나리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시게 이제 빨리 여러분 고스나리를 믿으면 뭐라구요 선입니다 고는 선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는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거 근데 30초에서 왜 몇초 남았을때는 왜 그냥 바로가지 이번에는 고스나리 버프로 잠깐 자 버프가겠습니다 고스교를 믿읍시다 헐 저 뭐야 뭐야 자 진심모드 갑니다 뉴빅의 초신성 고스나리에 오오 잘하시는데 귀여워요 귀엽습니다 오오오 공격봐요 오오오 공격봐요 야오오 공격 장난아닌데 야 아파요 잠깐만 내가 지겠는데 잠깐만 지겠는데 잠깐만 지겠는데 오오오 야 위험해 살짝 위험했습니다 와우 위험했다 와우 위험했다 야 진짜 위험했네 와 근데 실력 많이 좋아지셨다 골수하고 이렇게 비빌 정도면 실력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가세요 이제 가세요 빨리 빨리 가시라고요 고렐루야 아리가또 자 결국엔 골수니아리가 이겼습니다 야 그래도 질 뻔했어요 질 뻔했어요 자 결국엔 골수니아리가 이겼다는 걸로 다같이 하시죠 정신공격당해서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저 정신공격을 한적이 없는데 정신공격을 한적이 없는데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어 나도 친구추가야겠다 OQPR님 FRIEND 그나마 경감되셔 그쵸 자 이번엔 버프노린 안틀고 와 바로 공격 세게 들어오는거 보죠 와 자 한번 돌아가실때가 됐는데 뭐라구요? 야 지금 읽지 말아야될거 읽은거 같은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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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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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29님 그와 안녕하세요 저 당하고 있어요 복수좀 해줘요 대리복수 안되나요? 엄지님 덤비시죠? 엄지님 덤비시죠? 기대가 됩니다 10번 이상을 당했는데 더 당하셔야죠 더 당하셔야죠 와 안녕하세요 고스날이예요 고스날이예요 팔로워 하시는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을 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I wanna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if you if you are following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수백번 가지고 저는 수천번을 당했는데 저는 방송킬 때마다 당하는데 와 잘하신다 내가 내가 칭참하면서 보고있잖아요 지금 처음은 키플레이 들어가면 한창 느낍니다 아 진짜요? 뭔데요? 뭐라고 뭘 넣을게요? 이런! 큐떼 큐 오큐 피알님 실수하셨다 와아 이거 아직도 살고있잖아 야아아아아아 1초에 20줄이 와있는 진풍경으로 확대해 아아 그래요? 자 엄지님 대 111님 대 자 이게 블랙빛님 자 111님이 이길거 같으면은 2번을 블랙빛님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표 진행하도록 하구요 저도 저도 준혁이 님도 자 과연 투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 111님이 굉장히 신임이 두터워요 20대 80 20대 80 어서오세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 아이 팔로우 안 누르셨다구요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버프 틀어 드릴게요 버프 받으러 가면서 하세요 버프 받으러 가면서 하세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골씨가 얼마나 친절해요 골씨나리가 골씨나리가 플레이를 안하는데 지금 제가 버프 음악을 틀었어요 아 마감됐다 마감됐다구요 아니요 다음판에 같이 할 수 있어요 역시 테트리시 음악에는 이만한 음악이 없지 와 엄진이 잔인하다 이걸 봐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일대로 어디가 어? 쑤셨어요?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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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진이 누구랑 언제 키셨죠? 자티카드 받으셨죠? 자정 지나면 아뇨 저 못 받았는데 그래 난 난 난 12시 30분 까지 연습한다 뭔소리에요 맛있는 1대1 리벤지하고 가고싶었는데 아 진짜요? 야 1림이 겨우 이기셨습니다 겨우 1림이 이기셨구요 자 예측 시스템으로 해서 1림이 이기셨고 좋아요 이제 밥먹어 식사를 지금 하신다고요? 자 고시나리 대 한결지님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한결지님 뭐야 한결지님 가셨구나 다같이 들어와요 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컴인 아니 식사를 몇시에 하시는거야 도대체 자 한 두판만 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그냥 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라구요 누가 한결지님이에요 한결지님이 어디계셔 아니에요 한결지님은 저기 아이디가 결지님으로 되어있으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원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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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지님이 어디계셔요 어디있어요 아 트루님 아아아아 계시는구나 아 트루님이 그거였어요 트루핑님이 결지님이지 않으면 오케이 자 시간은 30초 예측시작 고시나리가 이길거 같으면 1번에 트루님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 고발스볼 집어oshienie도 있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몰라라 beter Inside ض thế 차 테트리오신이 강림하셨습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트리오의 신이 왔습니다 세트리오의 신이 왔어요 패신 으응 저 뭔결이에요 원니님이 누구에요 자 안녕하세요 곧씨넬입니다 팔로우와 시작하는 곧씨넬에게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다 보실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누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야아 그렇구나 해보자 아 가려워 하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가려워가지고 템포 꼬이는게 있다니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곧씨넬이에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곧씨넬이에게 크림이네입니다 유튜브 다 보실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대본 대본 대본대로 해야 돼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본 대본 있잖아요 제가 대본 드리는거 있잖아요 결국엔 곧씨넬이가 이기는 대본 대로 가셔야 돼요 대본대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고감독이라구요 여러분 대본대로 가셔야죠 대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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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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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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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죽잖아요 봐봐요 이렇게 알아서 죽는데 아 죽네요 아 또 투표 못했어 이런 이제 나는 계속 이제 이제는 두판만 더 하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 thank you but 아우 유 유 유 유 휴 다 들어와요 so 어 if you..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채널 i have a youtube 채널 this live is update update tommorrow 오오오오오 오케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니요 지금 들어왔어요 아 한판 다같이 하고 다같이 하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고 그 다음에 1대1매치 갑니다 스페이스님하고 준석이님 아니 이제 안된다니까 넥스트 넥스트 아니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아 왜이렇게 꼬이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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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제발 살려줘 살려줘요 살려줘요 제발 와 오 잠깐만 아니 고스나이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먹고 쓰면 어떡해요 막을 수도 없고 이거 일단 미리 준비해야겠다 스페이스님하고 스페이스님하고 중시점 바닷가입니다 준 준 오케이 됐어 30초로 하고 됐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저한테 뭐야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큐 오큐 이연님 뭐야 이거 잠깐 뭔가 좀 어지러운데 되게 어지러운데 뭐지 되게 어지러운데 지금 지금 되게 어지러운데 잠깐만 일단은 스페이스님하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난 지금 되게 어지러워 나 지금 되게 어지러워 나 지금 되게 어지러워요 스페이스님하고 준석님 1대1 배치 과연 승자는 어느 분이 되실지 네 나 지금 되게 어지러워 이게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보내고 있는 거 아니죠 어우 되게 아 눈 아 눈 아파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네 스페이스님 대 준석님 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가도록 하구요 자 준비가 다 됐나요 잠깐만 이거 언제 거죠 잠깐만 제가 죄송하지만 예 제가 투네이션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눈 아파 나 눈 폭난 것 같아 자 진심 모드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후원 들어와가지고 곧씨날이가 달달한 어 아이스크림 정도는 사먹을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와 어느 분이 이길지 와 저거 떠있는거 처음 본다 마지막 후원이 그 다음에 구독도 있었어요 저기 하나탄님 지금 바쁘신 하나탄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구독해주시는 거 구독도 좀 해줘요 아 농담이에요 네 이제 구독은 괜찮아요 와 그 다음 누구예요 스페이스님이 이기셨고요 자 스페이스님께서 이기셨고요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지목 누구예요 저랑 고씨요 아 젠장 아니 빠리빨리 가겠습니다 빠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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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태빨리 계속 적어두고 있습니다 아하 빠르네 괜찮은데 빠리빨리 아니 고씨날이한테 1포인트도 안걸어요 야 너무하신데 이 정도면은 야 고씨날이의 민심이 이렇게 떡나 그랬단 말이야 야 고씨날이 고씨날이가 이기면은 이거 큰일 나요 포인트 포인트 저세상이에요 소득이 없다 버프 없이 가겠습니다 어머 어머나 와 장난 아니다 이건 뭐 그냥 하나마나 내가 졌는데 야 아 그 다음 누구예요 그 다음 1대1 지목 누구예요 그 다음 1대1 지목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가랍님 대 가랍님 대 111님이신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마지막이고 이제 다같이 두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진짜 가랍님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111님께서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넣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투표를 하고 싶지만 저는 투표를 못해요 스트리머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몇 분 계시죠? 17분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고스네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시면 감사드리겠고요 If you not Korean I can speak English If you learn my podcast Please subscribe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건다 오 화끈하시네 와마 화끈하시네 테트리옷 시스템이 참 재밌는 것 같아 와 두다포이클 유튜브 값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값 또 나왔네요 유튜브 값 또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골씨나리를 먹여 살려주시는 분은 우리 역시 시청자분 밖에 안 계신다니까 이야 잘하신다 팝콘 이야 근데 실력이 비등비등 하시네 과연 어느 분위기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딱 적당한 속도에 적당한 온도에 딱 좋습니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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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리오가 이거죠 야 실력이 비등비등 할 때 생기는 결과 이야 멋진데 이야 돌아가실 때 돌아가실 때 안 돌아가시네 엄지님이 약간 여유롭죠 지금 여유로워둬 여유로워둬 방심하면은 한방에 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엄지님 가셨어요 잘가요 엄지님 베리 복수 감사합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뭐가 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람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제 다같이 두판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다같이 들어와요 다같이 두판 마무리하고 정의 저걸 확 저걸 확이라뇨 지금 고신하네 퍼블당합니다 저는 오케이 강제 플레이어로 설정하고 바로 시작 아 이야 고스넬리 공격 엄청 들어오잖아 와 장난 아니다 와 이 고스넬리가 아니었으면은 벌써 당했을 레벨 어나더 레벨 고스넬리 고스넬리 그나마 이 정도 버텨준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원하는게 안 나와주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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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외선이에요 자 다음판이 맞판입니다 운이 안좋아요 이야 잘하시네요 이 고스넬리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맞판 이번엔 진심모드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맞판입니다 되게 여유롭게 하시네 2등이라니 와 정말 기쁘겠네요 그럼요 고스넬리한테 칭찬받으면은 엄청나게 기분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고스넬리한테 칭찬받으면은 기분 진짜 완전 째지지 않아요 완전 째지죠 막 인생살기 싫고 막 그렇죠 막 내가 이러려고 인생살은건가 회의감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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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칭찬 안할게요 안할게요 아니 칭찬한다고 이렇게 아니 칭찬한다고 이렇게 보내버리는게 어딨어 아니 너무하잖아 이거는 와 칭찬 한번 했다고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와 야 칭찬 한번 했다고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냥 갔는데 아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는 칭찬 한번 했다고 죽었어요 네 칭찬 칭찬 한번 했다고 죽었어요 다음부터 칭찬하지 말아야겠죠 출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티넬입니다 팔로우하시던 고스티넬이 그리면 됩니다 유튜브 당황을 통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출책 여어 마지막은 깔싸마게 와우 끝나듯 끝날듯 끝날듯 안 끝나네요 엘리크님은 아직도 득방중이시고 식사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친막이에요 친막같은 소리 하지마요 친막같은 소리 하지마요 친막같은 소리 하지말라고요 칭찬받아가지고 억울해서 절대 다시 하는거 아니에요 칭찬은 누구한테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대로 이대로 당할 당할 필요만은 없다 아니 공격이 너무 들어오잖아 아니 가람님을 제가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근데 가람님이 되게 피곤하시긴 한가봐 도피나리한테 이렇게 당하실 분이 아닌데 끝났네 아 왜 턴이에요 저거 갑자기 왜 턴이에요 턴 안넘는데 아 버프를 나만 받는게 아니죠 일주 동안 두번 잤어요 몇시간 아 젠장 4등 했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정도 얼른 자요 끝나고 나서 얼른 주무셔야 돼요 안그러면은 노화도 빨리 오고 컨디션도 안 지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좀비 상태입니다 좀비고? 네 아 맞다 마피아 42 가챠 맞아 어떻게 돌려요?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나 이거 바꿔야돼 잠깐만 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